애국 전사이기도 하고 또 영적 전사이기도 하는 우리 강석정 목사님 우리 귀한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정 목사님 나와주세요. 자 여러분 네 스님도 한번 모셨으니까 목사님도 한번 모셔야 돼서 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제가 든 국제는 표기가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 얼굴입니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즉각 승방하라 한번 외칩시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즉각 승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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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랑스러운 대전 개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승방 도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는 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대한민국의 유일하게 있는 법북을 수호하고 법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였던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세인 다음으로 우리 한민국 대한민국의 가장 위대한 민족이라고 전 세계인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4가지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첫 번째 기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김명상 정부가 문민정부가 들어가 경제정책을 잘못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RF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국가경제회가 바닥이 났어요. RF 부재금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RF를 탈퇴하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 전 국민 애기 돌반지, 금반지, 은반지, 금비냐, 결혼 반지, 약혼 반지 검수자, 엄수자 다 놓아가지고 우리 RF를 2년 만에 탈환했습니다. 2년 만에 회복했습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두 번째 기적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태안반도의 안견도, 태안반도 거기에 있는 천혜의 해수욕장 거기에 현재 상속과 유족성의 기록이 충돌해가지고 기록이 유출됐습니다. 태안반도의 기록바다가 됐습니다. 세계 모든 해양학자들은 말하기를 대한민국의 바다는 오염됐고 대한민국의 바다가 실패해가 회복되려면 백년이 가도 어려울 거다. 많은 해양학자들이 말들을 했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대한민국 국민들 대단합니다. 대전 국민들 대전합니다. 충남 관민들 대단합니다. 태안반도에 보여드렸습니다. 자원봉사장 전국에서 300만 명이, 350만 명 이상이 자원봉사자들이 모여서 고열 닦고, 바이덕을 닦고, 조약돌 닦고, 닦고내고 닦아내고 닦아내고 닦아내서 2년 만에, 2년 만에 샘핑에 회복했던 기적에 나갑니다. 바로 이것이 기적입니다. 세 번째 기적, 이것은 북거름 기적입니다. 광안봉 광장에서 광안봉이 일어난다.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미친 경위가 된다. 약공평이 일어난다. 그래서 광안봉 촛불 시위를 시작하더니 세월호 사건이 나오고, 세월호 촛불로 일어나더니 이 촛불 혁명인가 뭔가 해가지고 이 나라 정권을 뺏기는 기적 같지 않는 기준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니다. 우리는 해망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적이 살아있습니다. 네 번째 기적은 저와 여러분들이 덜고 있는 태극기 물결 운동입니다. 이 태극기 물결 운동이에요. 대한민국을 반드시 찾아냅니다. 자, 이거 대한민국을 지켜냅니다. 경북 주사방 발견이 안 물리칩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 여러분, 사랑하는 대전 대한민국 시민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태극기 물결, 이 태극기 운동으로 태극기 지표로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바로 찾아냅시다. 여러분, 어림없는 열과성을 다해서 태극기 운동을, 태극기 물결을 여러분 일으켜 주시기를 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산에서 태극기 물결을 일으켜서 이제 중부전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밀리고 올라가서 다음날 대중으로 지켜야 될 수 불법 정권, 다행합시다, 여러분! 다행합시다, 여러분! 다행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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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합시다!